앞서 보신 것처럼 전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상 소식 조선우 기자가 날씨 지도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태풍 오마이스 전북 지역도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근접하면서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원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순창과 남원 장수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무주와 임실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군산 어청도 139.5mm, 부안에는 61.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어서 동쪽 지역도 살펴보면 무주가 29mm, 장수 23.6mm가 내렸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비가 내일까지 최고 30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동안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보겠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30mm가 넘는 세찬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전북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밤이 되면서 전북에 많은 비와 함께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될 전망입니다. 현재 바닷물 수익까지 매우 높습니다. 해서 저지대 침수 때 매우 위험한데요. 안전의 피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북 지역 현재 통제되고 있는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남원 요천에 둔치 주차장 차량들이 옮겨졌고요. 또 진안 마이산, 고창 선운산, 남원 지리산, 정읍 내장산, 무주 덕유산, 부안 변산반도 등 국립공원 탐방로 72곳 출입 현재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오후부터 모두 결항입니다. 유사시 가까운 대피소를 가야 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재난안전보털 홈페이지에서 내 주변 대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대피소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행정동에서 전라북도를 선택하시고 무주지역 그리고 무주읍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우리 지역 주변에 어디 있는지 아래쪽에 목록이 뜹니다. 이렇게 위치와 함께 최대 수용인원까지 살펴볼 수 있고 위기상황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